은채씨 은채씨 1분만 시간 좀 내주세요 왜요 저 시간 없는데요 아 이러기에요 지금 우리 유겸씨 만나러 가야 한다고요 에이 그런거라면 1분 아니 100분도 낼 수 있죠 솔로로 돌아온 유겸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AOMG 갓세븐 유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겸씨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뮤직뱅크를 찾아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아가세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팬분들께 인사도 전해주세요 네 아가세 여러분 이렇게 제가 거의 4년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오래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분 동안 신곡 홍보를 위해 열심히 달려볼텐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분만은 일단 오래된 여인한테 1분만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투정 부리는 노래고 밝고 청량한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유겸씨는 목소리도 참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라이브 한 소절 또 빼놓고 갈 수 없죠 부탁드립니다 네 1분만 그래 딱 1분만 우리 다 정할 수 있을까 오 역시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겸 선배님에게 오늘 단 1분의 시간이 있다면 뭘 하실 건가요? 네 은채님과 우리 채민님과 함께 챌린지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아 저희와 챌린지를 아 좋은데요? 네 엄청 잘 치시더라고요 뭘 보셨길래요? 아까 거 봤어요 아 그렇다면 또 지금 바로 도전해볼까요 같이? 네 좋습니다 그럼 뮤직 큐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나요 저희? 퍼펙트 퍼펙트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금방 1분이 흘러갔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음 무대 같이 한번 재채채 해볼까요? 네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르세라핌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죠 뮤직 큐 뮤직비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